지난 2편에 새롭게 결성된 헬리콥터단들 도박으로 인생 한방을 노리다 실패하자 하우카우은 도박 자금을 위해 시체를 팔려 하고 결국 모두 해고 엔딩을 맞게 듣는데 아 새로운 직장 아 좋아요 오늘은 어떤 내가 되어볼까 저기 가나요 이제? 가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우리 모두 일 열심히 하자 저희 앞에 흰색 옷 입으신 분이 부장님이시죠?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어 뭐야 바로 뒷문으로 들어가 버리기 어? 이런게 있었나? 야 네? 아 저 지랄 노 헬로 힝 찼다 아! 백룸! 아 백룸! 백룸 탈출했어! 아니 도나님 비벼 소리가 짧으시네요. 아니 저 백룸에 갔더니 제 바로 뒤에 예수님 붙어있던데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아니라 롤링자이언트라고 괴물이에요. 아 누가 봐도 지저스였는데? 이상하다. 와 617이야 지금. 어? 요코님! 뭐? 아이템 들고 떨어졌는데? 아 헐마! 아이템 들고 떨어진 거야 지금? 잠깐만! 살아있는 거야? 요코님! 아니 노잣돈 챙겨만 건 어쩔 수 없지 진정해. 노잣돈... 아 죽고 싶으셨으면 빨리 얘기하시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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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왜? 나 왜 죽었어? 뭐야? 아니 누명 왜 출발해 저거? 누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누명씨 상하만 물어봅시다. 미션이었어요? 꼭 같이 출발하고 싶어서 종을 들고 먼저 그 상황에서 이제 우연히 커서 막 옆으로 삭 돌아가면서 미션이구나. 미션 받았구나. 미션 누구니? 얼마 받았어요? 얼마예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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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을 주었네? 지금 만원에 저희 탓인 거예요? 땡클보려! 10만원을 받았어야지! 아 여러분 미션이 아니 어떤 교수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군요. 네 누명씨 제가 다 봤어요. 잘못했습니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누명씨 일로 와봐요. 저희가 벌어드려온 돈이 얼만데? 제일 기본 슈트로 바꿔요. 비어먹을... 또 이렇게 되는 건가? 아하하하하하하하 누명은 이제 납작입니다. 차버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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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힙 러지맞아야 해! 사과하실 수 없어요! 역시 가슴이 없으니까 인성도 없으시군요! 왜 위드가 짝습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스크로우스 갑시다! 어 좀 번개방개 번개방개! 저 앞에 가시는 분 딱 보니까 벙게 맞을 필이거든요. 그렇죠. 역시 내 침대로! 제일 미쳤다! 여러분 취직 소개하면 물건 내려놔는데요? 내려놓으라니까! 아아아아!!! 유코님 진짜 찾았어요! 오 도나님! 거기 털에 조심하세요! 나가는 출구 어디예요? 여지... 박자분 같은데? 그런가요? 그렇지! 박자분이였다!! 하우카오님.. 보여줘, 하우카오님이야! 하우카오님이야! 하우카오님이에요? 저 미치잖아, 저 미치잖아, 씨. 풀 틈이었는데? 아니 뭐 하다가 다 죽었어? 하카님, 하카님! 이상하게 문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무빙이.. 진짜 문이 움직인 거 하카님이었나요? 문이 원래 움직인다고요, 하카님? 모두 있어요. 본인이 쓴 모드가 아니고요? 그 모드 중에 미믹하고 움직이는 못모드 있어요. 어, 장담할 수 있어요? 먹으실래요. 모드라니까. 그 모드가 있는지 없는지 먹으실래요, 확실하게. 만약 그거 아니면 암컷이에요, 당신? 그 몸은 나였다, 아니었다? 아니요. 아니요? 만약 그 몸이 당신이었다면 당신은 암컷입니다,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암컷으로 하십시오. 결국 마지막 파밍! 여러분 목숨 걸고 파밍해보죠. 도난이 나도 카카오에 죽었나 본데 지금? 와, 여기 아이템 개꿀이었는데 뭐지? 아, 그러길래. 아, 카카오님 뭔가.. 뭔가 좀 알고 있는 듯한 눈치의 말이신데.. 어, 이상하다? 좀 수상해요. 뭔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라는 듯한 그.. 아, 일단 밑에 내려가서 설명해드릴게요, 잠깐만. 좋습니다. 너무 뻔한 스토리지만 한 번 들어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그 옷들 중에 밑에 갑자기 이상한 데로 탈포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구멍 난 거예요? 혹시 바닥에 구멍? 구멍 난 거예요. 그거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여기저기 옮겼답니다. 아, 진짜? 어쩐니! 소망했어!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이거 봤잖아요. 얘 번개 떨어지던 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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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 젖어가! 예! 이것도 저예요! 네, 저것도 저였어요! 미팅! 괜찮아요, 여러분. 하하 카운님 앙컷이에요. 그렇게 봤는데 그런 사람이었네. 진짜? 그렇게 봤어! 아! 문 움직이고 하하 카운님 맞죠? 오하 카운님 맞죠? 아, 구라질러 하지 말고 그냥 눈 굴리지 마시고. 문을 굴리라고 바지? 확, 그냥! 아니 근데 한 가지 말씀 드리자면은 여러분 비명소리를 찰지더라구요 사이코패스네? 어어? 소감 한마디 하시죠! 백몬 모터도 적긴 했는데... 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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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몬 괴물 이 사람이에요! 백몬 괴물! 예수님 당신이었어요? 네 아니 어쩐지 그 뒤에서 뒤에 딱 붙어있는데 절 안 죽이더라고 즐겼네 즐겼네 제가 이게 보상이라긴 뭐하지만 노예만 한창씩 드릴게요 하오카오 암컨노예? 썸네일! 썸네일 간! 썸네일 간! 아무튼 하오카오의 그 몰래카메라 성공! 노예짱! 결론은 하오카오 암컨노예! 맞습니다 조만간 썸네일에서 봬요 LINKE 이걸 scrCT 인형 핫 e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